여러분, 뮤비 히어로에 최선합니다. 제가 5만 이벤트 말씀드렸었는데요. 이번에 10만 이벤트 말씀드리려고요.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려본 결과 화보 촬영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 화보 촬영이 큰 걸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께 10만 되면 그 약속 지킬게요. 그리고 지금 제 다리가 피가 묻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? 이게 넘어진 게 아니라 오늘 촬영 때문에 피 분자를 했어요. 어때요? 좀 새롭지 않아요?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